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비버는 북반구에 주로 분포하는 큰 크기의 설치료 동물입니다. 그들은 놀라운 건설 능력과 생태학적 역할로 유명합니다. 비버는 북아메리카 비버와 유라시아 비버라는 두 개의 주요 종류가 있습니다. 이들은 주로 물가에 서식하며 댐과 집을 건설하여 자신들의 환경을 조성합니다. 비버는 큰 몸집과 두꺼운 털, 넓은 꼬리를 가진 동물로 물가에서 생활하기에 적합한 신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. 그들은 앞니가 날카로우며 크고 강력하여 나무를 물어뜯거나 댐을 건설하는 데 사용됩니다. 비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댐을 건설하는 능력입니다. 비버가 건설하는 댐은 물을 끌어모아 비버의 거처를 안전하게 지키고 먹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. 이 댐은 주로 나무와 가지, 진흙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. 댐은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또한 댐은 홍수 예방과 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. 비버는 대체적으로 새벽이나 황혼에 활동적이며 주로 식물을 먹습니다. 그들은 나무 껍질, 식물의 줄기, 뿌리 등을 먹고 댐 근처에서 식사를 합니다. 비버는 사회적 동물로 물의를 이루어 생활하며 가족 구성원과 협력하여 댐을 건설하고 유지합니다. 비버의 댐 건설 능력과 생태학적 역할은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인간과의 충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들의 댐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인구 밀도나 기후 변화에 따라 물의 양을 조절하는 능력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비버는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비버는 자신들의 건설 능력과 생태학적 역할을 통해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